끓는다 끓어 연 삶을까요 형? 어 삶아야 돼 삶아야 돼 다 삶아도 될 것 같은데? 잘 삶아보여 잘 삶아보여 오호 근데 진짜 아까 잘 끓였어 딱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네? 어? 네 하나 집어먹어보면 돼 바보 드렌네 어쩜 이러냐 우리는 형 이건 쟤들도 못 살릴 거 봐봐 봐봐 쟤 못 살려 쟤겠다 옆에서 싸야 돼? 옆에서 쟤 못 살린다 쟤들 뭐냐 그게 피했어야지 바보야 그래 뒤에 맞지 그럼 네가 저기 다 죽인 거야 손독기 손독기 가져와봐 손독기 나 손독기 가져와봐 네?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? 손독기가 손독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해줘 우리가 더 손발력이 있다는 거를 다 먹 مس Iraq 아 7년 전 손독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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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레전드 손독기 혀가 깜짝 놀랄 거다. 한 번 찍어라, 이거는. 잘 먹었네요, 여러분. 진짜 깔끔하네. 예술이지. 뭐 크림 파스타랑은 그거 같네. 진짜. 살아 있네, 살아 있어. 국밥 부자입니다. 국밥 부자? 살짝 올 게 없을 수도 있어. 이게... 국밥 부자. 국밥 부자. 국밥 부자입니다. 국밥 부자입니다. 당황해야 합니다. 아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. 잘 웃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형 면이 없어. 우리 앞에서 딱 달렸어. 그게 오늘의 네 운이야. 아 쟤 먼저 왔는데 이게. 요거 다 마신 거. 너 또 형한테 그러는 거야? 아니 제가 형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봤습니다. 호공에 봤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함부로. 바로 따뜻하게 줄게. 네? 많이 줄게 대신. 콩국수를 따뜻하게 해요.